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afternoon. I am Dr. Kim. Who launched a multi-new cafe channel. Good and talk. Even Dr. Kim. The I am and me is free again. 카페가 날 배트라이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독, 즉 한국어와 독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오늘은 6-1강 신상 성량의 국적지역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6-1강 신상 성량 국적지역에 관련된 문장들을 독일어의 원혜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교회에 살고 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대화, 중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에 사세요? 이 근처에 살아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썰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 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 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독일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한국에서는 주어, 즉 당신, 영어의 U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살아요 동사 V, 주어 동사 일용식으로 당신은 혼자 살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로 보시면 born and z, align 해서 z가 주어쓰야 되고 born and 동사 V, 마찬가지 일용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z, 당신은 align, 혼자 born and 살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또 한국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저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영어의 I에 해당되죠. 그래서 살고 있어요. 동사 V, 주어 동사로서 일용식으로 저는 교회에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ich lebe in der Vorstadt, ich 주어쓰가 되고 lebe, 동사 V, 마찬가지로 일용식이죠. 그래서 ich, 저는 in der Vorstadt, 즉 교회의 lebe,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주어쓰가 되고, eu가 동사 V, 그 다음 어디, 어디를 한국에서는 대명사로서 SC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주어, 동사, 주격보 SC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고향이 어디예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voiced, ich heimates, ich heimates, ich heimates가 주어쓰가 되고 ist, 동사 V,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h heimates, 당신의 고향이 voiced, 어디예요 되겠습니다.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어, 당신, 영어의 u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자, 자랐어요, 동사 V,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당신은 어디서 자랐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독일을 보시면, wo sind sie aufgewachsen, sie가 주어쓰가 되고, sind aufgewachsen, 동사 V, 마찬가지로 일용식이죠. 그래서 sie, 당신은 wo, 어디에서 진't aufgewachsen, 즉 자랐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마찬가지죠. 주어, 즉 당신, 영어의 u가 생략되어 있죠. u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녔어요, 동사 V, 주어 동사로서 일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당신은 어디서 다녔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wo haben die schule besut, sie가 주어쓰가 되고, haben besut, 동사 V 되겠습니다. 일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e, 당신은 wo, 어디서, die schule, 학교를 haben besut, 다녔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저는 주어쓰가 되고 있어요, 동사 V, 주어 동사 일용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ich wohne in einem mitzimmer mitverflegung에서 ich 주어쓰가 되고, wo haben, 동사 V, 마찬가지로 일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h, 저는 in einem mitzimmer mitverflegung, 즉 하숙집에서, 즉 음식이 나오는 집에서 born and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ich, 저는 in einem mitzimmer mitverflegung, 하숙집에서 born and 살고 있어요. 즉 저는 하숙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 저는 영어의 I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살고 있어요. 동사 V, 주어 동사로서 일용식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ich wohne, by mine and eltern에서 ich, 주어쓰야 되고, born에 동사 V, 마찬가지로 일용식이죠. ich, 저는 by mine and eltern, 제 부모님과 함께 born에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사람인가요? 자, 여기서는 또 한국에서는 주어, 당신 영어에 U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인가요? 동사 V, 중국사람, 주격보수, 이응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중국사람인가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을 보시면, zinch, hinezin, zinch, hineze. 남성 중국사람으로서, 주격보수, 이응식이 되겠습니다. 이응식으로 분석해서, zinch, 당신은 zinch, hinezin, 여성 중국사람인가요? 그 다음에, zinch, hineze. 즉, 당신은 남성이죠. 중국사람인가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한국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또 주어가 생략되었죠. 저는, 즉, 영어에 I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요. 동사 V, 한국사람, 주격보호, sg. 마찬가지로, 또 이응식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호.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한국사람이에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나인 이히 비코리아노, 나인 이히 비코리아노 흰. 이히 주어에서가 되고, 빈 동사 V, 코리아노, 코리아노 흰. 주격보호, sg. 이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나는 남성, 코리아노 흰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한국사람. 그래서 나인, 아니요. 이히, 저는 비코리아노, 남성, 한국사람이에요. 나인, 아니요. 이 비코리아노 흰. 저는 여성, 한국사람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 사세요? 또,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 영어에 유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사세요, 동사 V.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이응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되겠습니다. 독일을 보시면, vor, vornen, z. z가 주어에서 되고, vornen, 동사 V. 마찬가지로 이응식이죠. 그래서, z. 당신은 vor, 어디에서 vornen, 사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이 근처에 살아요. 또, 주어, 한국에서는 저는. 즉, 영어에 I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살아요, 동사 V. 그래서, 주어, 동사, 이응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근처에 살아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양들과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요. 교회에 살고 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요? 저는 하숙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대화, 중국 사람인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사세요? 여기 근처에 살아요. 여기 근처에 살아요. 여기 근처에 살아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독일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독일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비즈춤 네이스텐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